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으로 영원과 진료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더하면서도 사랑으로 송기지 못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한계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등하는 이때 우리의 신명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소생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이 민족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주님께 간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루 끌리 빨리 통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의 보금의 물결이 넘쳐 흐르도록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관리처분 종회를 압도했습니다 교회 존치와 이전 문제를 조합직과 협상 중에 있으니 각 기관장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붙드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늘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만져 주셔서 강검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사역과 예배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늘 행복하고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 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도룸 마태도룸 25장 31절부터 마태도룸 25장 31절부터 다시 이시옵소서 다시 이시옵소서 다시 이시옵소서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마태도 이시옵소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일의 나라를 상속하자.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름에 내렸을 때에 영역하였고 털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니라. 이에 우리의 대답을 의미하는 주의 우리가 오늘에게 주께서 드리신 것을 보고 미스무신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가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남인에 대신 것을 보고 뵈져바였으며 홀벗으신 것을 보고 오니 보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워나이까 하리니 이 눈이 나에게 다 파였으니 내가 주인으로 너희에게 주인으로니 너희가 여기 내 몸인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공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시고 또 위의 편에 있는 자에게 주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아귀와 그 사자들을 피하려 이 일에 영역하여 노래에 들어와라. 아멘 오늘이 주신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되게 한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걸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니까 아니면 아참 기독교인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 말쟁이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말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보면 오래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도 마찬가지이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공 25장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회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21장에 오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비유적인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과 또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크게 생애 가운데 다락방 산상보건의 강화 예수님이 보건 전할 때 초기사역이죠. 산에 오르셔서 가리켰던 마태공 5장 6장 7장 이 바로 산상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초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두 번째 가르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26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다락방 강화죠. 그건 다락방에서 하신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님 직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락방 다락방에서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본장 2장에는 이 만태복음 21장부터 나와있는 내용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객 율법사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봉을 하는데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객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 그리고 사두객인이나 바리새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법률을 갖다가 달에 달 내온 사람 지금 말한다고 하면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그 구약의 법률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를 읽고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를 읽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적대시 했던 구약의 율법을 달달 암성하고 지식적으로는 박사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지만 결국 동족에 의해서 율법사의 바리세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채용을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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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채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혜 없다 저분은 그런데 십자가에 목박해하시는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 동료 거기에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 암성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계제자였던 야구부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한번 찾아보시죠. 야구부서 3강을 한번 찾았다 물어보시죠. 이 야구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형이 없을 때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지만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경을 기록해 놨죠. 야구부서 한 권을 기록했는데 모두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장에서 2장에서 2장에서 2장을 읽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헐 헐 걷고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사는 사람들이 약사다가 싫어하면 되는거지 아 이거 젊어야 배고파? 그러면 남이랑 사서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건 잘한다니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뭐에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 율법주의적인거에요. 율법적인거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무슨 비유입니까? 40일전에 임금을 통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오자야 하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자기 자신이 얘기했죠. 그래서 구분을 한다는거에요. 예수님이 제잉을 하실때 인자가 제잉을 하실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구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상급을 준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건 염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양은 비슷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모양은 비슷한데 행동이 많이 다른거에요. 오래되네 그분 제가 이런 생각이 안납니다. 조그만한 책을 속했다던데 양 목자와 양 양과 목자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교훈하는거에요. 양의 행동 또 염소의 행동 그것을 들어서 교인들을 양 교인들 가운데 염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내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 안에도 항상 두가지가 존재하게 되어있다던데 그것을 소위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만 전투적 교회 이게 싸움교회에요. 지상교회는 어떻게 보면 왜?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요. 비슷해요. 똑같지. 양이나 염소가 똑같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손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지금 보여요. 인자가 오실때는 그걸 반드시 구별하는 것이죠. 양이 염소가 양인척 그런 사람들 다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자 그러면 염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양들 진정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민해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죽었다. 목마랄 때 마시게 했다. 낙은에 대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고 왔고 고개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신양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의인이죠. 뭘로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거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무슨 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을 쳤단 말이에요. 넌 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로 주라 고백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 자기 언제 오니까 그렇게 했죠 사람이 이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그 가운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걸겠어요 또 우리가 언제 낙은 해를 대접했습니까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언제 우리가 원인을 뵙고 병든 것을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에요 질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작은 자에게 그 한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주 주목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도대인들은 참 큰 자로 오신 예수도 뭐에요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작은 것에 안해도 큰 것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 맡겨줘도 절대 못해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그 회장 맡겨주면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두 살 세 살 보고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내가 엄마 할 거야 엄마 시키는 엄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네가 살펴놓는 거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에요 하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지금 이 메세지를 듣는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겨냥하신 거에요 너네들은 너네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너네들은 많은 것을 구의하게 돼서 율법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 그걸 지적을 하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아마 엄청 끝까지 이렇게 제가 ства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낙은에 대신 것이나 껄부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복에 갇힌 것을 보고 공룡하지 아니하든가.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인도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대답하여 주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도군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어떤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을 거에요. 전철이니까요. 페이지를 갖다가 그 이제 리업에다가 실고 약간 혼떡인데 못 올라가고 낑낑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갔다 갔다 해요. 전철을 달라고 갔다 갔다 하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고등학생 여학생이 말이죠. 가관문초를 이렇게 냈어요. 그 여학생이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고 그 짐을 이 뒤에 갈게 믿는 것을 저의 옛날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제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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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바로 그런 일이 소장에 대한 것 우리는 큰 것 나는 도웁시다 그러면 큰 것부터 생각해요. 그건 아야 되는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제자들 니네들 3년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니네들 마음속을 보면 다 세상에 어떤 욕구, 욕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 같아. 나를 따르고 있어. 본질적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당신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었던 그 메시지 의미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출세적인 그러한 의욕, 욕망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보세요. 만찬석상에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더 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지금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이런 상태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런 상태로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보금을 전하는 그 길을 따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극히 작은 자.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요. 병든자 많죠. 병든자 많죠. 횡대증은 많습니다. 나는 그 병 들어 있는 사람들을 페이매풀을 받고 내가 꼭 그분들의 그런 얘기를 해요. 페이매풀 때문에 당신들이 이고대하여서 헌신을 봉사하면 진짜 거룩한 아픔. 너무 괴로운 것일 거에요. 거룩한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일 거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께서 나에게 준 그런 이 거룩한 이 사랑으로 당신들을 만져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소자에게 내게 하는 거에요. 주님께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 요즘은 일본 같은 데도 이제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70. 65세부터 75세. 일본에서는 80세까지 95세를 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그 직업이 있어요. 많은 건 주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한국도 틀림없이 그럴 거에요. 너희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있다고 하면 후딱 가서 하죠. 빨리 가서 하죠. 대신 돈 몇품 때문에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병든 자가 있느냐? 저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 병실에 있는 예배드리는 병실에 있는 분들을 무조건 딱 깐스럽게 들려줘요. 물론 100% 그 사람들이 다 갚지는 않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사기 때문에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병자들이 그 병자들이 손을 이마에 얹는다든지 혹은 어깨에 얹는다든지 그럴 때 병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 않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식들도요. 건강할 때 어머니 아버지 헤헤 그리고 너지 뭐하나 반찬 얻어먹고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지 병들어 보세요. 오려고 하죠.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를 도와보았느냐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도와보면 항상 돈부터 생각하거든요. 뭘 줘야 되냐고 그게 아니에요. 가서 말 한마디 말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요즘 보면 굉장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소외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돌아보았어. 돌아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진심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돌아보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질자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떨 때는 굉장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위선적일 때 위선적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무채가 가서 육체로도 하는데 내 마음도 싫고 하는 그런 역순환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내었어요. 그러다가 깨어난 것이 있었어요. 뭘 통해서 성경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울사도가 보세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세상 것을 좋아해요. 내 육신적으로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막 갈등을 느끼니까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근육에서 누가 나를 건조될 것인가 탈식을 하죠.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성령론을 얘기하죠. 성령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찾아봅시다.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외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법문으로 돌아와서 한 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부개인들 이런 유대인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부개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사한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언제 변화가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세상 것만 생각한다니깐요. 출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사도인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뭐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권능을 다 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서 꼭 성교수장 나가서 보금을 전하는 것만 얘기합니다만 아니 아니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보금의 과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가에 타락방에 앉아서 10일 동안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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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하니깐 사도인전 2장에 뭐가 내려와요? 사도인전 2장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그 이후부터 보세요. 여러분 4경전을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보금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물론 실수하는 면도 있지만 예전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전과 마가의 타락방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보금을 전하죠. 생명을 걸고 보금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것 가지고는 안되냐?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들면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저도 꽤 책 많이 읽어서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다 사라졌지만은 제 내리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 몰라도 안 나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집에서 보니까 아 의왕시에서 딱 펼지고 왔어요. 뭐라고? 치매 검사를 하십시오. 오전동에서 치매 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충격받을 했어요. 뭐 충격받을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라고 하면 이렇게 세야될까요.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만 해봐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한 내가 애써가지고 신앙사람 하려고 교회사람 하려고 애쓰는가 안됩니다. 그 일까지 오늘 이 결론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율법 성경 발휘하는거 그 발휘하는거 오직 매일 하루하루 숨쉬는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내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다 나는 그분의 변기다 나는 그분의 그분의 쓰시는 쓰시는거 나를 내놓는 그것이 바리세인이나 사도에게 적이지 않고 유대주의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받지 않는 그 이전상태의 삶이 아니라 이것 다시한번 우리가 살펴볼 음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것보다는 따뜻한 나란 말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웃집 음모가 사는게 아니라 내 가족 속에서도 얼마나 상체를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 우리 집사람에게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약자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 그러면 그러면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이 땅에 나팔을 불고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착하고 춘산되죠. 네가 잘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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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필요한 형편대로 주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꼭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부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시는 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고대 모인 기한 우리 권사님의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전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정말 주님의 큰 덕후로 생각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 고대와 싸우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에도 기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가까운 가족과 어떤 정말 사이도 하나님의 것 같으세요. 하나님